4 5 5 5 5 6 6 7 8 9 10 11 12 13 13 과연 극수 비game handicapped 만약에 대충만 몇 개 쳤어요? 29개 쳤습니다. 혼자서 29개? 29개요. 29개니까 34개. 완전 왔다니까 내가. 흔들렸었는데. 중심 딱 잡으니까. 일단 못하고 망치로 이러면 박아줘요. 나 절로 가면 어떡할라고. 진짜 힘이 쭉 빠진다. 10대. 역시 게임은 3파 양성보다 간판이야. 긴장감이죠. 그 긴장감을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가 스타와 슈퍼스타의 차이예요. 여러분들 이미 스타입니다. 슈퍼스타가 되시길 바랍니다. 도전! 빨리! 안 Excellence. Then, double pound. 집에백cano가 Wert in the lower beginning. 하나, 둘, 와 quais x2 ps2 야, também 많지 않겠습니까. 플레이가 아니ichtlich 시 clam seat. 국가 31개. 내가 볼 때라 아마 1. ossay 150개 차이 배 acquire죠 도전! 도전! 아 형님.. 어디가? 어디가? 끝까지 집중해서 잘해주세요 거기서 한 시간 동안 짜는 게 재기차기야 헐렁이로만 하잖아 아 재미있어요 무슨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사람처럼 호대가 아까 얘기한 거라고 너무 다르셨어 가자! 형 왜 다 헐렁이로 하자고? 근데 헐렁이 몸이 가벼워요, 유리에. 둘, 셋, 왔어 왔어. 여섯, 아!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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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우리 그럼 딱 이거만 해주세요. 맞아, 이거 진짜 이 길을 형이 더 희박하잖아요. 왜? 왜 그러지? 뭘, 뭘 바꿔 봐. 마지막 사람은.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길이 그냥 자유. 그럼 이게 아니, 그냥. 아니, 그쪽에서 제가 헐렁이 들어줬으니까 우승은 대신 한 거 들어줘요. 우리가 다 헐렁이 했잖아요. 아, 둘 다 자유? 둘 다 자유. 자유 한 번만 해주세요. 네, 한 번만 해주세요. 자유까지 하라고. 자유 한 번씩. 컬! 먼저 해, 예능이다. 먼저 해. 야, 해주라. 형들 해주라. 형이. 너. 해줘, 해줘. 그러면 난 남자 할 게, 오케이. 오케이, 얘들 떡 부탁한다. 난 남자 할 게, 오케이. 얘들 떡 부탁한다. 그럼 내가 다시 한번 더 잘게. 아이고. 아이고. 제발, 배수. 형들 다시 해, 배수. 아니야 2월 1일 거 처음부터 나 잡을래요? 2월 1일 거 처음부터 한 번만 어차피 활력이 1분도 안 걸렸다 형이랑 나 처음부터 제가 봤으면 이 앞에 기극 다 없애고 카메라 찍은 게 찍은 게 다 없애고 어 니가 좀 하겠니? 그냥 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내가 볼 때 지금까지 저 형 30대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해 자 참여하고 바람쥬고 그런 게 없지 도전 도전 5 2 3 3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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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참은데요? 어떻게 참야 돼? 세 개 방금 세 개 찼잖아 방금 세 개 찼죠? 완전 네 개 네 개 마지막까지 안 걸렸어 세 개잖아 만약에 진작은 우리가 뭐 자세를 다했지만 중요한 것은 엘싱도 지금 진작대 소환을 해야 합니다 그런 순간이래 30개를 차면은 이깁니다 29개를 차면은 비깁니다 28개를 차면은 우리가 이깁니다 아니야 모이는 승부서야 야 모형 긴장하고 있어? 인식해 똑같이 긴장하는 상황이야 왜냐면 수고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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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부서야 승부서야 수고룡이 도전 승부서야 야 승부서야 수분이 승부서야 한 둘 셋 우아 우리 쪽으로 나 잘한 거지? 내가 잘했지? 나 잘한 거지? 내가 잘했지? 호동이 형, 호동이 형, 잠시만요, 분명 할 거 있어요. 분명 할 거 있어요. 반칙하고 다섯 개 했어요. 한 번 잡았는데, 한 번 잡. 손으로 대기, 손으로. 안 나와, 그만. 안 나와, 그만. 아니, 가다가 뿔렸네. 처음부터 이런 척이야. 다장으로 갔다가, 그냥 안 하면 다장으로 갔다. 어떻게 처음 탄 게 절로 가냐. 됐으면 저리 가서. 헌 소리가 돼요? 진짜 미안해. 내가 보였어? 잠깐만. 이거 못찾을까여, 이거를. 10, 10, 10, 13, 11, 12, 19, 17, 19, 20, 20, 20, 22, 25, 30, 31, 31, 32, 32, 32, 32, 32, 32, 32, 33, 33, 33. 하이형, 하이형. 하이형, 하이형, 하이형. 아유... 이거 한 번은 왜? 야 이게 무슨 소리지? 아유 아유... 아유... 이게 어떡해? 이렇게 사는 애가 하나 왜 이런 를 하는 거야? 인정하고 그렇게 사? 짠 거 아니야? 지금 많이 차고 방송에 내보내주세요. 저 입장은 뭐하던면. 이거는... 나는 우리집의 A인데 3개 찼어 엄마가. 아니 아니 이거 김연아 선수라고 따지면은 처음 시작하고 고개 돌릴 때 삐끗한 거라니까 오늘 돈 넘은 거야 지금 아니 턴할 때 스케이트 발로 날아가고 이게 잘인 것 같습니다 짧게 해서 어쨌거나 저 어쨌거나 참 긴장감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새삼 대 시끄러 알드보이 대 상대 오늘 진짜 처음으로 깔끔하게 인정할게요 아니 다 졌어 다 졌어 지금까지 다 졌어 돈 졌지 제 밥 졌지 뭐 50개 50개 차면 100개 100개 차면 100개 차면 50개 아니 100개는 형 여기 지금 많이 채워가지고 여기 왔다 진짜 지사하다 형 아쉽지 이게 긴장을 할 때는 10개도 못 쳤는데 연습하니까 지금 50개 차잖아 아까 60개 몇 개 찼어요 지금 그렇게 찰 수 있을 것 같지 100만 기준이 그렇지 근데 안 하기에는 또 섭섭하잖아 기를 줄게요 네 무슨 기예요 60개 60개 아까 60개 찼다며 네 60개 응 엠시몽이 60개 차면 응 실례지찌 누가 실례지찌 엠시몽 혼자 엠시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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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실패를 하면 텐트 밖에서 사기 우와 네 아 아까 아 아 소우 할며시 실패 앞에 단독 야외치미 텐트 밖에서 10랑은 주지요 그러다가 실패면 우리 머슨까지 예 부션 이제 모두의 적이 모두의 적이 응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자 아무리 많이 치면 우리 머슨까지 해야 돼 밖에서 시험 더 긴장하면 안 돼 노비노비 나 또 떨려 또 떨려 지어보이도 이게 한밖에 없구나 도전! 우측개가 장난이 아니야 그럼 체력이 안 돼 잡으면 안 되죠 우측개가 장난이 안 돼 그럼 체력이 안 돼 둘 셋 넷 다섯 다섯 됐어 됐어 이거 열하나 열 둘 열 셋 열다섯 열 일곱 열 열 열 이렇게 해서 돌을 쪘는 거 아니야 여긴 여기서 또 고류도 없는 거 서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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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엡소범 ㅋㅋㅋㅋ 와!